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팬미팅. 일본 팬미팅 투어를 하고 있고. 팬미팅이 즐거워서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하다. 행복하고. 또 이 팬미팅이 끝나면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. 아미분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되게 당황했는데. 그게 진짜 우리도 고생을 많이 했고 아미도 고생을 많이 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눈물이 흘렀던 것 같다. 그때 흘린 눈물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. 진이 형이 말했듯이 정말 뜨거운 걸 느낄 수 있었다. 개인적으로 비싼 돈으로 드려. 가상악기를 사고. 이제 진짜로 형들처럼 진짜 작업이란 걸 해보려고 하는데. 그게 용기가 나지 않는다. 자신이 없어서. 그래도 뭐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니. 지금 차근차근 한번 부딪혀 보겠다. 그렇다. 지금 화장을 하고 나서 이제 팬미팅 끝나고 로그를 찍는 건데. 눈만 지우고 있는데 되게 밋밋하다. 그래서 파이팅 하겠다. 2016년 12월 6일 전국의 로그 끝.